이 땅에 태어나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또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질병이 걸렸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어떤 장기가 뭔가 좀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장기가 망가지면 필연적으로 통증이 따라옵니다 아파도 통증만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기에는 통증이 없겠지만 이 장기가 많이 망가지고 진부르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그곳에 연결된 신경을 따라서 여기 뇌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픈 분들이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통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과연 통증은 무엇이고 통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특별히 통증은 어떤 장기가 고장 났을 때 그곳에서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지만 진짜 통증을 느끼는 곳은 거기에 연결된 신경을 통해서 여기 뇌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의학이 밝혀낸 통증 완화 식품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식품을 먹으면 통증이 완화된다 한 방에서는 약식 동원이라고 했어요 약과 음식의 근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만들어낸 모든 약들도 결국은 어떤 식품이 효과가 있더라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성분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야 그 식품 하나를 뽑아내서 생약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건 만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성분이 도대체 어떤 화학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합성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용 없이 우리가 내가 먹으면서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민간요법 차원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논문으로 입증된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어차피 하루 3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음식 위주로 잘 먹어본다고 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 한 3시 정도에 뉴트리언트 이 영양에 대해서 발표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 논문집에서 2020년 8월 17일자에 만성통증에서 음식은 친구인가 적인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만성통증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통증을 위해서 적이 될까요 아니면 친구가 될까요 친구가 됩니까 적이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좋아해요 둘 다 맞아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마이애미에 있는 밀러의과대학과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의 연구진들이 아주 깊이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발표된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합해서 음식을 통해서 만성염증의 적이 되는 것은 누구일까 적이 되는 친구들 애들도 있겠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적도 있겠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완화되는 친구도 있다는 사실을 잘 정리를 해놔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제가 이 논문 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녁 먹는 것도 반납하고 바듯이 정리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진행 중인 연구들을 이 두 대학의 연구진들이 살펴보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통증에 해로운 음식도 있고 적도 있고 또 이로운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성통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뭐 어쩌다 하루 이틀 아픈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계속 아파요 이게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만성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국소 장기 기능 장애에서 비롯된다 우리 몸에 어떤 한 부분이 망가지면서 거기서부터 통증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거기에 연결된 신경이 쫙 뇌까지 신호를 보내는 어떤 신경전달 물질들에 연결되어서 결국 여기서 통증이라고 하는 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통증을 느끼는 그 신경전달 물질을 딱 막아줄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얘가 막 더 흥분이 돼가지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는지 여기에 관계된 모든 논문들을 찾아서 정리를 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고생을 하는 환우들에게는 이 논문의 내용이 참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걸 정리해서 오늘 저녁에 좀 살펴봅니다 제 얘기는 안 들어갔어요 여기 뉴트리언트 2020년 8월 17일자에 발표된 논문을 제가 알기 쉽게 조목조목 정리해서 발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만성통증을 내가 먹는 것으로 조금 완화시키기를 원하면 글루타민산 나트륨 MSG라고 부르죠 이런 식품 첨가물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MSG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MSG가 뭐예요? 만나, 조미료, 미유원 뭐 그냥 이렇게 딱 조금만 집어넣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조미료죠 이 MSG는 1908년도에 일본의 화학자 이케다 키쿠나에라고 하는 박사가 그전에는 맛을 내는 방법으로 다시마를 이렇게 오랫동안 울거내면 그 참 맛깔나는 냄새가 거기 있죠 그런데 시고 달고 짜고 맵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맛과는 뭔가 다른 게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맛이 다시마 속에 있는 MSG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면서 이걸 분리해내는데 1908년도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맛이 감칠맛이에요 감칠맛이 납니다 그래서 1909년도에 이것을 이제 합성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아지노모토라고 하는 이 물건을 일본에서 만들어내고 상품화를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로는 미원, 미풍 이런 걸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전 세계 식단이 엄청난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뭐 맛을 내느라고 오랫동안 뭐 쪼리고 복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조금만 뿌리면은 무조건 맛있어요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 MSG를 식탁에서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1969년도에 중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만 오면은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이나 푸드 신드롬이다 이름을 붙였고 MSG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MSG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의학 논문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논문 조아마, 란셋 뭐 이런 것들이 그 유명 점수가 한 34점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54점 정도로 세계 최고의 의학 연구 권위지라고 얘기하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1969년도 뭔가 이 MSG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넣어서 요리를 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가기만 하면은 가렵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 그래서 이걸 우린 차이나스 푸드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런 논문을 이 유명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한두 편을 발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1969년, 1976년, 1978년, 1981년, 1992년 계속 이 MSG가 문제가 있다 통증이 유발된다 가려움증이 유발된다 머리가 아프다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을 의학적으로 최고의 권위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69년부터 이런 MSG 유해성 논란이 일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식약청 FDA 그리고 FAO UN 식량 농업기구에서도 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거 있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갑자기 다 먹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가 뭐 먹고 사느냐 무슨 맛으로 먹고 사느냐 이미 MSG가 식탁을 다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서 하루에 얼마 이상은 먹지 말아라 이걸 만들어냈어요 많이 먹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신생아용 식품에서는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조미료에 한 번 맞든 혀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이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무기로 아담과 하와의 혀를 딱 정복했고 그 뒤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도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지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이 거대한 식품회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별의별 연구를 다 발표를 하면서 FDA하고 국제보건기구가 안전합니다라고 발표를 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과학적인 연구 결과라 할지라도 거대한 회사가 뒤에 있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금 감안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미료가 다시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제 떳떳하게 돌아다니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상업적인 기술을 탁월하게 가진 많은 회사는 결국은 MSG를 넣기는 늦는데 여러 가지 식품, 자연산 여러 가지 채소나 이런 걸 조금 더 넣는 거예요 그러나 개들 때문에 맛있는 것이 아니고 맛의 핵심은 여전히 MSG예요 그래서 천연, 자연의 맛, 엄마의 손맛 뭐 이렇게 이제 좀 포장을 하면서 그래도 MSG가 대부분입니다 여전히 우리 식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2020년도에 그 유명한 영양에 관한 이 저널에서 발표된 것을 보니까 신경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 여기가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경이 아프게 느끼게 해줘야 아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글루타메이트는 통증 전달을 매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MSG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글루타민산나트륨입니다 바로 글루타메이트에다가 소금에 들어있는 나추륨을 범벅을 해놓은 것이 바로 MSG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통증학에서 연구한 결과는 이 MSG를 먹으면 통증을 전달해주는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통증이 더 악화된다고 이 논문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조금 나빠도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잘 살펴보면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MSG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또 다른 연구 결과들 여기 다 인용을 다 했어요 섬유근육통 모든 몸에 섬유근육통이 아픈데 이것도 진짜 치료제가 없다라고 하는 남치병입니다 얼마나 아플까? 전갈이 쏘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래요 언제 아플까? 24시간 아프대요 얼만큼? 산 애기를 낳을 때 통증보다도 심하다고 그래요 어떤 약을 먹어도 다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MSG까지 넣은 음식을 먹는다? 잠을 더 못 잔다는 얘기입니다 또 케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만성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MSG가 더 많이 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고 이거 먹지 맙시다 하고 줄였더니 확실히 통증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또 연구 결과도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걸프전에 참여한 그 환자 거기에서 다치고 통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을 때에 MSG가 들어있는 음식을 5일 이상 투여했더니 먹였더니 두통이 생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국제 두통장애 분류 두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분류하는 제3판에는 MSG가 두통을 유발한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MSG는 통증을 더 악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MSG를 넣은 음식을 먹지 말고 그럼 무슨 맛으로 먹느냐 백퇴대에 놔보세요 얼마든지 천연의 음식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하는 요리법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먹으면 통증이 확실히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논문에서는 아스팟함 식품 첨가물을 멀리하자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아스팟함 식품 첨가물 이것은 1965년도에 시리얼을 만드는 미국 회사에서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것은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맛을 내는 물질인데 설탕보다도 200배가 더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스팟함이 아주 쉽게 합성이 되기 때문에 싸고 설탕 뭐 사탕수수 가루 내 가지고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200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맛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모든 판매 식품에는 얘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1974년도에 최초로 미국에서 사용 허가를 냅니다 그런데 1975년도에 어 안돼 허가 취소 1년 만에 허가 취소를 내렸어요 왜?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이걸 먹으면 뇌종량이 생길 수 있고 백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두통, 현기증, 불면증, 시력장애, 미각장애, 통증 유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미국에서 허가해줬다 1년 안에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식품 재벌 회사들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저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1년도에 사용 재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1983년도에 미국이 국가적으로 강하게 일본한테 너 이거 사 너네 이거 수입해 일본이 그것을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85년도에는 한국 정부에도 강하게 이 통상 압력을 주면서 한국도 그것을 사용 허가를 내게 됐어요 유럽식품안전청은 EFSA는 2013년도에 비공개 검토 왜 이걸 비공개로 검토했나 몰라요 비공개 검토를 실시해서 아스팟 탐은 안전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안전할까 양심 있는 연구자들도 그 중에 있어요 이 논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영국 브라이튼 서섹스 대학에서 여긴 돈을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냥 사실 그대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유럽식품안전청에다가 거기에서 2013년도에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뭐 아스팟 탐은 안전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그 연구 방법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오류가 있다 연구 잘못됐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줘라 다시 검토해서 발표될 때까지는 요 판매 보류해줘라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까지 했어요 이거 학자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속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뉴트리언트 2020년 논문에도 발표하기를 아스파라르 데이트를 함유한 식품과 이런 첨가제를 먹지 말아라 하고 제안을 하면 섬유근육통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인한 이 복통이 확실히 상당한 개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맛있게 하는 것 이런 조미료를 이제는 좀 줄이든지 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통증과 싸우는 사람들은 세 번째 각종 그것 말고도 식품 첨가물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품 첨가물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들이 돼요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품 첨가물들 수없이 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멀리하고 자연의 음식에서 맛을 내는 요리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이 연구 결과는 설탕을 멀리하자는 겁니다 설탕을 먹으면 이 설탕은 신경을 흥분시키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만성통증을 더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설탕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멀리하면 확실히 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느껴지는 통증이 개선된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또 유당불내증 환자 우유만 먹으면 좀 배 아픈 사람들이 있죠 우유에 있는 당분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먹은 배 안 아프고 살아요 그렇죠 저도 우유가 잘 소화가 안 돼요 우유만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유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 뭐 멀쩡하니 배 안 아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아플 수도 있고 안 먹으면 안 아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의학적인 연구 결과로 오늘 발표하는 12가지 식품을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항원 식품을 멀리하자는 거예요 항원이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질병을 만드는 어떤 원인 물질을 항원이라고 그래요 진먼지 진드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막 몸이 가렵죠 그러면 그 진먼지 진드기가 항원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려움 통증을 유발하는 항원이 될 수 있습니다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몰래 숨겨서 땅콩을 집어넣은 음식을 먹어도 이게 가려움증을 만들어내는 항원이기 때문에 밤새 잠 못 잘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것을 먹으면 가렵고 통증이 있을까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건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글루텐만 먹으면 설사하고 가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 포장지에 글루텐 프리 글루텐 뺏대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루텐 밀가루 음식만 글루텐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가렵고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그러면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글루텐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류마티스 관절념 환자인데 경험적으로 어떤 음식만 먹으면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항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은 멀리하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만을 유발하는 고지방 식사를 멀리하자는 겁니다 주로 고기 속에 많이 그런 게 들어있죠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해보니까 BMI, BMI가 뭐예요? 우리 저에서 검사하죠? 키에 비해서 얼마나 뚱뚱한가? 체질량 지수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뚱뚱할수록 BMI가 높을수록 통증, 만성통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 죽는 것보다는 살 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을 어떻게 빼?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면 고생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지방을 뺄 수 있고 지방을 빼면 통증이 줄어들어요 지방세포에서 통증 유발 물질 자체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렵한 사람보다도 뚱뚱한 사람은 맨날 아프다고 그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러면 그 비만을 해결을 하면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프기는 아픈데 뚱뚱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뚱뚱하면서 아프면 백퇴대를 오는 걸 저는 아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분들은 오면 통증이 바로 줄어들면서 그냥 무조건 기뻐할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오픈할 때 일기생으로 오신 분인데 자기 남편이 파킨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제가 빠지지 않고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 배는 나왔습니까? 아이고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러면 빨리 오십시오 이번 일요일 날 올 거예요 배가 나온 사람은 무조건 치료가 빠릅니다 이 오토파지를 하면 살 빠지는 것만으로도 좋고 또 지방세포가 줄어들면 그만큼 염증 유발물질이 감소가 되고 그 염증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트란스 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 군인을 갔다 와서 제대한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정리해놓은 의료기록 데이터를 검토해본 결과도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아파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좀 빼서 정상 체중이 되게 하고 특별히 그중에서도 아랫배에 있는 복부 내장 지방을 빼주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에 근거해서 요통, 허리 아픈 사람, 또 섬유 근육통, 만성 그냥 전신이 아픈 통증, 복통, 두통, 편두통 이런 통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통증 재발율이 20%가 더 높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고 또 아주 병적으로 비만인 사람들은 통증 재발율이 254% 정도 더 증가되더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과 통증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 죽겠다 그러면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이 비만을 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만을 유발하는 고지방 식사를 멀리하자는 것이고 이제 지금까지는 먹지 말면 안 먹으면 좋은 것들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먹으면 좋은 게 있어요 일곱 번째, 커큐민을 먹으라는 겁니다 커큐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강황, 노란, 생강 비슷하게 생긴 강황 속에 커큐민이 들어있죠 여기 동물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그 강황 속에 있는 커큐민을 강황과 함께 먹으면 만성신경병증, 통증이 막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 강황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으로 먹든 뿌려서 먹든 그렇게 먹으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샤마라고 하는 연구자가 연구한 논문을 봐도 커큐민은 여러 가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당뇨병이 이제 마지막 말기가 되면 합병증이 오죠 그 합병증은 염증입니다 결국은 당뇨병은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떤 세포인가는 이 당분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염증입니다 심장에서 제일 먼 쪽에 있는 손 끝, 발끝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면서 썩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세포가 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신경세포도 옛날만큼 영양물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신경세포가 죽으면 어떤 느낌이 생길까요?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이런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신경은 어디든지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끝도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 이 논문에 기록된 문장을 그대로 제가 옮겨왔는데 치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 높은 당뇨병성 신경병성 통증에서 이 커큐민을 먹으면 열 통각 과민을 완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어려운 당뇨합병증으로 인해서 전신에 신경통증이 밀려오는 그것도 이 커큐민이 들어있는 강화항을 먹게 될 때에 확실히 통증이 완화된다고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여덟 번째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을 먹으면 글루탐산 아까 MSG 글루탐산은 신경을 더 흥분시켜서 통증을 심하게 만들어주는데 마그네슘은 그 글루탐산을 억제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조절시켜줄 수 있는데 마그네슘이 MNMDA라고 하는 이런 수용체를 딱 차단을 시켜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여기 수용체를 띵동 하고 누르면 아파하는 느낌이 드는 건데 그 수용체를 차단시켜주는 게 이 마그네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마그네슘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다시마에 많이 들어있죠 엄청 들어있습니다 또 아몬드에도 많이 들어있고 콩에도 들어있고 또 뭐예요? 납돠 납돠에도 들어있고 또 바나나에도 들어있고 두부 콩 종류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이 식품들을 어차피 먹을 거 이런 걸 좀 매일 돌아가면서 골고루 먹으면 분명히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또 아연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연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글루탄메이트 MSG 글루탄메이트가 신경을 막 흥분시켜서 통증을 더 심하게 해주는데 아연은 아예 얘를 딱 손을 맞잡고 끌고 가서 같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글루탄메이트를 배설시켜주는 일을 하면서 염증이 덜 생기게 하고 통증이 덜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립선염이 있는 남성들은 또 통증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도 아연은 그 만성염증 만성골반 통증을 감소시켰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호박씨 캐슈넛 렌틸콩 병아리콩 참깨 감자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은 마카입니다 마카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얼마든지 관심 가지면 우리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식품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렇게 골라서 먹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확실히 내가 염증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연구 결과들의 핵심입니다 또 열 번째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자는 거예요 여기 연구 결과를 보니까 비타민 D와 가짜 약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먹여봤더니 비타민 D를 먹은 그룹이 가짜 비타민 D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6주가 지나 놓고 보니까 근골격계 통증이 개선이 되더라 막 삭신이 쑤신다 나이 들면 노인성 질환에 다 조금은 다 끼지 않습니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시금치 오렌지 표고버섯 김 고춧잎 또 시래기 그런데 비타민 D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햇볕을 받으면 만들어져요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많은 이유는 표고버섯을 무엇으로 말릴 때 햇볕으로 말릴 때 그때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쪽 햇볕이 아니고 이런 무슨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말리는 기계 있죠 건조기 건조기 다 만드는 비타민 D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고춧잎도 비타민 D가 있고 무말랭이도 비타민 D가 있다는 얘기는 옛날에 햇볕으로 말렸을 때 얘기입니다 건조기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는데 이왕이면 햇볕에 말려진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내가 햇볕으로 좀 말려지면 될 것 아니겠어요 이제 햇볕에 내 몸 말리기 딱 좋은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비타민 D는 수용성일까요 지용성일까요 지용성이에요 수용성 같으면 힘들게 만들어져도 그냥 땀으로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다행히 비타민 D는 지용성이래서 한 번 만들어지면 안 나가요 기름층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여름만 여기 피골계곡에서 햇볕으로 그냥 속까지 굴 건 없고 그냥 껍데기만 조금 구면 돼요 그러면 비타민 D가 하루에 연구 결과는 그냥 여기 어깨 나오는 정도 런닝셔츠 입고 또 여기 반바지 정도 입고 나머지 부분만 조금 햇볕을 쪼인다 할지라도 여름 햇살에는 25분만 받아도 충분한 비타민 D가 만들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세상에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하늘 가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래 뭐 뭐 하라고 그래 그런데 홀라당 벗고 잠깐 쪼이면 뭐 5분만 쪼여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홀라당 벗고 햇볕 받을 때가 별로 없어요 이강이 듣고 실컷 야 이 햇볕이 비타민 D를 만드는구나 하고서는 아파트에서 딱 유리창 닫아놓고 햇볕 들어올 때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유리는 햇볕의 자외선을 95%를 차단합니다 햇볕이 날아올 때 따뜻하게 하는 적외선이 아니고 아무네낌 없는 자외선인데 자외선 중에서도 UV 피파장이 바로 이 비타민 D를 만들어요 UVA는 자외선이지만 검은버섯을 만듭니다 피부암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얼굴은 너무 많이 봤으니까 안 봐도 돼요 수건을 좀 덮고 해도 됩니다 여기가 너무 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수건 가지고 가서 덮으면 돼요 그러나 가슴을 벌려 보면 너무 안 봤어 일평생 안 본 부분을 면적 넓은 데를 쪄야 돼 어디가 넓어요 등짝 넓죠 엉덩이 넓죠 허벅지 넓죠 근데 이걸 다 벗고 할 만한 데가 별로 없는데 제가 이 설악산 피골계골 좋아하는 것은 올라가다가 계곡 밑으로 들어가서 조금 위아래로 내려가면 길에 가면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장소가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혼자 하면 쑥스러우니까 몇 사람씩 남자 나무꾼 탕이 있고 여자들 선녀탕이 따로 있어요 가보면 그런 데서 얼굴은 가리고 나머지 붙인 게 붙이듯이 엎었다 젖혔다 조금만 구면 돼 절대 탈 탈 정도로 구면 안 되고 막 빨갛게 해가지고 물집 재필 정도 이건 너무 바싹 꾼 거예요 이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날부터 막 한 시간씩 하면 큰일 나고 첫날은 5분 그 다음날 1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올여름만 햇볕으로 비타민 D를 만들면 그러면 1년 내 저장이 돼 1년 내 이렇게 간단한 것이 부족해서 비타민 D는 최고의 면역력 증강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암환자들은 무조건 비타민 D를 높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딱 검사해 보니까 30보다 안 돼 비타민 D가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마음이 급해가지고 주사를 놓네 주사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안에 딱 올라갑니다 일주일 안에 비타민 D가 올라가는데 비타민 D는 비타민 D라 쓰고 뭐라고 읽어요 호르몬 D라고 읽습니다 비타민 D는 옛날에 이름을 잘못 붙인 거예요 비타민이 아닙니다 호르몬이에요 완벽하게 호르몬이에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비타민 D는 모든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붙어있고 심지어 그 핵의 비타민 이 세포의 한가운데 핵에도 수용체가 붙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타민 D는 모든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핵 속에 있는 유전자를 어루만져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어루만져주면 이게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약하면 암이 생깁니다 비타민 D만 높아지면 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자들에게 여성 호르몬이 조금만 부족해지면 수염이 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처럼 표현해요 남자들에게도 여성 호르몬을 넣어주면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가슴에서 유방이 나옵니다 그 조금만 양에 의해서 남자 여자가 나누어지는 게 홀몬이에요 그런데 전신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D를 일주일 안에 막 이렇게 올려준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주사로 맞는 것보다는 알약으로 먹는 게 더 좋다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해요 왜 알약으로 먹으면 한꺼번에 올라가진 않거든요 서서히 1개월 2개월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니까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음식으로 먹으면서 올라가는 게 더 좋고 음식 가지고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충분하지 않아요 햇볕으로 만들어주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올여름에는 햇볕으로 잘 올려주시면 참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백투에 대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그 비타민 D를 잘 만들 수 있는 비타민 D 생성 의료기기를 우리 몇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검사해가지고 30보다 비타민 D가 낫습니다 하는 검사지를 가지고 온 사람은 시간을 이제 배정을 해서 그것을 하게 하는데 그 비타민 D는 햇볕에서 나오는 UV 비파장만 나오도록 해놓은 거예요 해로운 UVA 자유선은 다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햇볕보다도 부작용이 없는 햇볕에 비타민 D를 높여주면서 오늘 연구 결과를 보니까 통증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열한 번째 비타민 B12 함유식품을 먹자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도 아까 글루타메이트가 막 흥분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 그 흥분하는 독성으로부터 뉴런 신경을 뇌신경을 보호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비타민 B12는 피를 만드는 데도 일을 많이 하고 뇌신경세포에서도 일을 많이 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여기 뉴런이 깨져가면서 치매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경이 깨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 비타민 B12를 먹으면 그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또 빈혈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치매도 예방을 해주는데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는 것 중의 하나가 김입니다 마른 김 하루에 두 장만 먹어도 비타민 B12가 충분해요 비타민 B12는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오래 저장이 됩니다 오래 남아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12 함유식품인 김을 먹는데 기름 말라서 소금 뿌린 거 말고 그러면 또 기름이 쩔어가지고 이게 과산화지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양념 안 된 김을 불에 살짝만 구워서 마른 김을 천연 감장에 찍어 먹든 그냥 먹든 하루에 몇 장만 먹으면 충분한 비타민 B12가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MSM 먹는 유황 그냥 유황이 아니에요 먹는 유황 어떤 식품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먹으면 아주 강력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어서 이것만 뽑아가지고 기능성 식품으로도 나와있어요 그래서 관절 연골 이쪽이 문제가 있고 척추뼈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통증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MSM 그냥 그 유황이 아니고 음식 속 식물 속에 들어있어서 뽑아낸 그 식이유황을 먹으면 신경 섬유에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딱 차단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진통제라고 불러도 될 만큼 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스타 글라딘과 같은 염증 유발 물질들을 또 억제해주면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성분들이라고 인정이 돼서 이것만 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식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골고루 잘 먹으면서 통증이 혹시 밀려올지라도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절하고 그리고 이기면서 한평생 질병 없이 또 통증도 없이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한국사람들은 뭐 하나 좋다고 하면 가만히 채 먹죠 그렇게 먹지 말라고 오늘 12가지 강의를 한 거예요 하나만 계속 먹지 말고 오늘 강의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잘 좀 메모해 두셨다가 그냥 똑같이 먹는 건데 그거 골라서 계속 요리해서 먹으면은 오늘은 요걸 통해서 통증 완화 식품을 먹고 내일은 저걸로 먹고 모레는 저걸로 먹고 그러면 어차피 먹는 건데 알고 먹으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이렇게 조합해서 먹게 되면은 확실히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니까 잘 활용하면서 통증 관리도 내가 좀 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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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